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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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어? 안 끊었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성공 흡! 아 여기요 여기요? 그래 그렇지 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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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게 여기 있어 봐봐 아미드한테 서프라이즈 들어갔는데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종구야 종구야 잠시만 잠깐 잠깐 종구야 잠시만 내가 마무리하면 안되냐 그냥 안 그래 안 그래 너가 마무리해라 너 먼저 해 너 먼저 해 종구야 달리면서 마무리 야 달려와야 돼? 어 야 야 인사 바로 이렇게 하면 달려와야 돼 이제 바로 나 나 나 나 너 나가면 바로 끈다 영상 오케이 어 일단은 아미 여러분 정말 저에게 이런 값진 경험과 선물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레이옵 앨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추억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나 컨텐츠들 많이 준비했으니깐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시고 말 너무 싫어요 달려오라고 한탄소년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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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